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년 10월 학평, 기아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반지름 길이가 4이고요.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 OAB와 중심이 C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고요. 일단은 그림에다 좀 숫자 표현하고 가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4이고요. 120도고요. 얘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계속 읽어봅시다. 세 벡터 OA, OB, OC가 OA 벡터와 OC 벡터가 내적하면 24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B 벡터와 OC 벡터는 내적하면 0이 된다고 나와 있다. 자, 이거부터 위치관계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OA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 얼마라는 얘기는? 24라는 얘기는 우리 내적의 정의란 건 항상 뭡니까? 자, 보세요. 내적의 정의라는 것은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크기, 크기, 코사인, 크기, 그리고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여기서 O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이 놈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OC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OC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결국에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이가 곱했더니 얘와 얘를 곱했더니 얼마다? 24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아, 얘가 4니까 얘가 6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엔 이만큼의 길이 보이시죠? 여기가 6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OA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 24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 다음, OB 벡터와 이것도 노란색으로 OB 벡터와 OC 벡터도 내적하면 0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내적이 0이면 우린 뭐야?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수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방금 구했던 이 세타도 특수각이 되겠네요. 120도에서 90도를 뺀 30도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여기가 30도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는 얘기는 야, 이것도 알겠네요. 탄젠트 30도를 곱하면 3분의 루트 3를 곱하면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60도니까 두 배가 돼서 4루트 3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내적들 두 개를 가지고 이 도형의 위치 관계들을 조금 찾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뭐 가지고 볼까요? 자, 호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점 P와 원시위점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5P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봅시다. 5P 벡터는 지금 P라는 것은 이 원위의 점이고요. Q라는 것은 지금 여기 위에 점인데 자, 요거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5P와 지금 PQ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세요. 왜요? 얘는 지금 시점이 5라는 요 원위의 점의 중심이 시점이 되니까 냅두고요. 일단은 요 P와 Q를 시점 5로 한번 쪼개줘야 됩니다. 왜요? 이 P라는 값이 시점을 5 이 원의 중심부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걸 한번 바꿔서요. 자, 여기는 5P의 내적의 자, 차벡터로 쪼갤 거예요. 5Q 마이너스 5P다라고 한번 쪼갤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기를 정리해보면 5P와 내적 5Q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5P 벡터 크기의 제곱이죠. 5P 벡터와 5P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인데 5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원의 반지름인 얼마? 4가 되겠고 그것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그냥 고정값으로서 항상 얼마냐? 1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으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는 5P와 5Q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5P 벡터는 또 그대로 두고요. 5Q가 좀 말썽인데요. 보시면 이 Q라는 것은 어떤 원의의 점이냐면 이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Q라는 값을 C.C로 한번 쪼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쪼갤 때 더셈 벡터로 쪼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5C 더하기 우리가 얼마다 CQ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아주 좋게 딱 됐어요. 자, 보세요. 5P 내적 5C와 이제 더하기 5P 내적 CQ에 이제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건데요. 보세요. 자, 5P와 5C의 내적의 일단 최대 우리 최대부터 갈게요. 마찬가지로 이 놈의 최대 빼기 16 갈게요. 5P와 5C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가게 되면 자, 5P는 지금 이 벡터고요. 5C는 지금 이거고요. 고정 벡터죠. 그러면 얘가 내적이 최대이려면 같은 방향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5P가 여기 오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적이 최대가 되겠죠. 각도가 0도가 되면서 코사인은 1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5P와 CQ는 내적도 최대가 되려면 5P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CQ도, CQ라는 건 이 벡터가 어떻게 와야겠냐면 얘랑 같은 방향으로 와야겠다라는 거죠. 즉, 얘는 원인점이니까 당연히 요거랑 딱 와서 요렇게 Q벡터가 와도 Q점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CQ벡터랑 5P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내적이 최대가 된 상황이죠.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구하면 끝나네요. 자, 그래서 최대 라지 M이라고 써서 구해보면 최대는 5P와 5C가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만 곱하면 되겠고요. 5P의 크기는 4구여 5C의 크기는 4루트 3이래서 4 곱하기 4루트 3이 되겠고 더하기 5P와 CQ도 같은 방향의 크기만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6이 우리는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가 되는 거고요. 자, 최소는 어떻게 되어야겠냐? 가볼게요. 5P벡터와 5C벡터가 내적이 최소리려면 자, 5C벡터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고정벡터고요. 자, 그러면 5C가 고정인 상태에서 5P는 크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이 가장 작아야 되는 겁니다. 코사인 값이 가장 작으려면 각도가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점피를 쭉쭉쭉쭉 옮겨서 가장 크게 알려봤더니 여기 끝점까지 갈 때가 가장 이 각도가 큰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5P벡터와 지금 5C벡터의 그 이루는 각도는 딱 뭐가 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내적 값은 얼마다?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5P와 CQ의 내적도 최소가 되려면 이번엔 5P가 이쪽 방향일 때 CQ벡터는 이 CQ벡터는 얘랑 아예 반대 방향으로 와야지만 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크기, 크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내적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 결국에는 P가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얘와 얘 내적은 얼마, 최소는 0이 되겠고 그 상황에서 5P와 지금 CQ는 반대 방향이 되니까 크기, 크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180도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6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 최대와 최소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아, 결국에는 이거 4와 마이너스 4는 지워지겠고요. 여기 얼마? 16루트 3 그리고 마십육 마십육 마이너스 32가 우리는 두 벡터의 최대와 최소를 더한 값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